아빠 빨래, 빨래 개는 거 이렇게 봐 너 잘한다고? 앉아서 해봐 시안이 하는 거 곧 따라해보자 이렇게 똑바로 똑바로 해서 똑바로 똑바로 이렇게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어? 이거 봐봐, 이거 남았네 이 안에 넣어놓자 밑에 넣어놔, 밑에 봐봐, 이게 아직 있네 어? 기저귀 여기 기저귀 타는 사람 누가 있어? 어, 시안이 망했어 시안이 기저귀 타는 차 응 우리 남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줘야겠다, 그치? 팔까? 윌리엄? 윌리엄? 근데 이거 지금 여자 건데 여자 거?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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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안이는 희적이 누나 거 물려받았거든 누나는 원, 투, 쓰리 나는 대박이야 갖고 와 희적이 갖고 와 원, 투, 쓰리 나는 대박이야 가고 와 가고 와 가고 와 가고 와 가고 와 아잇차 잘 익었다 아빠나 또 좀 케어 해 주세 서로 옷 갈아입을 거야? 혹시나 윌리엄 이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한번 물어보자 안 걸잖아 그래 뒤에 나온다 아빠나 아빠 팔 어 왔다 왔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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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윌리엄 왔다 윌리엄 뭐야, 윌리엄 형도 있네 형 어디있어 형 형 시안이 형 통화 좀 있어 형한테 인사했어 네 삼촌한테 귀엽다 윌리엄 안녕 안녕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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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촌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시안이하고 얘네들 쓰던 기저귀가 남아가지고 아침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는데 여자용이네 여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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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몇 개만 좀 기핑 좀 해주세요 아 예 아주 세키 생각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아 일단 나중에 그쪽 윌리엄 집에 놀러 갈 때 가져갈게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공통화 야구야 인사하는데 네 네, 다음에 뵐게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아, 이거 어떻게 아까 기저귀 너네 이제 안 쓸 거지? 어? 쓸 사람 없죠? 시안이 씨 기저귀 쓸 거야? 네 안 쓸 거지? 그러면 이거 필요한 사람한테 주자 그래요 알았지? 네 인터넷 카페에 이렇게 글을 올리면 무료나눔도 하고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나눔을 한번 아이들하고 해보고 싶어서 한번 카페에 글을 올리기로 했어요 우리 아이디가 필요해 아이디 뭘로 할까? 딱 아이디? 어 별명 같은 거 우리 별명 같은 거 뭘로 할까? 그 멋있는 거 있지? 자기가 가장 멋있는 거 그러면 그럼 아빠 보면 설수대예요 설수대? 제시 제아 언니도 아빠 딸이니까 설수 알겠어요 그러면 설수대 제시 제아 언니 너무 예쁘죠? 봐봐 설수대 제시 제아 언니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너무 길잖아 그러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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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자도 잘 못 치는데 너무 길잖아 엄마 어떻게 잘해요? 아빠 독수리 타법이야 아 됐다 독수리 오남매 됐다 그치? 그치? 응 그거 말고 나도 부끄네 아니 아빠 별명 아빠는 정했어 독수리 오남매의 줄임말이야 독수리 오남매의 줄임말이야 독수리 오남매의 줄임말이야 아빠 뭔지 참 고독하게 보이지 나도 나이다 독수리 오남매의 줄임말 이게 내 얘기니까 세 명 세 명한테만 줄 줄 알았지? 알아서 다 컸어요. 아, 알았어요. 자, 됐어요. 이거 지금 이게 우리 아빠가 올렸거든. 봐봐, 이거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씩 조회수 올라가고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아빠 불러. 알았을 때 아빠 화장실 갔다 올게. 아빠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올라갔어? 너무 올라갔어. 이게 지금 내려가 있어. 옛날에 내려갈 거야. 아빠! 뭐가 되면야? 우리 애기랑 같이 살기 대니 같이. 간지러워요. 응? 간지러워요. 간지럽단 말이에요. 아빠,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도고남님, 이제 빨리 댓글 확인이요. 댓글! 나왔다, 왔다. 얘들아, 왔다, 왔다. 이한 아범님. 이한 아범. 저희 아들도 줄 써봅니다. 특대인 거죠? 저도 줄요. 여보세요? 네, 여기 쪽지 받고 전화드리던데 이한 아범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도고남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송도 어디에서 오세요? 저는 여기 센터면크역 쪽이 좋은데. 아, 그래요? 그럼 저희도 가까우니까. 근데 혹시 어떻게 저희가 알아보면 될까요? 제가 아기를 같이 드려놔 봐야 돼서. 아, 15분, 20분 정도. 이따가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바로 앞이니까 준비하고 나가자. 알았지? 응. 이한 아범님이 올 때가 됐는데. 올 때가 됐는데. 샷들은 뭐 잤어? 네. 아직 이제 봄이 되도록. 아니, 시간이 없어. 이제. 야, 지금 봄이야, 봄. 손이 차가워. 손이 차가워. 우와. 뭘로 이렇게 하면 진짜 깜빡해져. 아, 그래가지고. 야, 이거 방구제네. 아니, 이거 맨 처음에 방구제가 아니라 옷 같은 거 있으면 맨 처음에 있는 거야. 이게 익은 거 좀 줘봐. 이거 아니야, 손 따뜻해지는 거야, 손난로 아니야.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그래, 이거 앉아봐. 너네 이거 만약에 이런 거 많이 열어가지고 보고 그러지. 큰일 나. 아빠 한 번 더 이상 못 봐. 알았지? 줘, 이거.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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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전화기 좀 갖고 올게. 이거 놔두고 저기 이 앞에 잠시 있어. 알았지? 아빠 전화기 좀 전화. 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설아, 설아. 너네 잘 챙겨야 된다. 네. 그런데 이한 아버님은 언제 오시는 거죠? 설아, 딴 데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지? 우리 못 보나 봐. 시안아, 시안이 여기 있어 누나. 저기 가볼게. 네. 혹시 아저씨 혹시 모르니까 시안이 여기서 기다려. 시안이 여기 있어 기다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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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바바님 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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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바바님 이세요? 안녕. 시안아, 파이팅. 파이팅. 지선아, 파이팅. 아, 너무 귀여워. 안녕.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이어 바바님. 아저씨! 어디 가세요? 아기를 데리고 있는 아저씨 있지. 아저씨가 이한아버님 가능성이 커. 아기가 어디지? 어? 저기요. 조아본가? 꼬끄만 깎으니까 아프겠다. 저기요. 저기요. 이한아버님 아니세요? 안녕. 시안이 아니야? 시안아 너가 나왔어? 이한아버님 아니겠어요? 맞아요. 이한아버님이에요. 시안이가 기저귀 주로 나왔어요? 네. 우와. 고마워요. 시안이. 시안이 고마워요. 네. 잘 쓸게요. 이한이가. 아기 몇 살이에요? 아기 이제 10개월 됐어요. 아기는 아직 기저귀 타요? 네. 아직 기저귀 차고 있어요. 대박이는 기저귀 안 해요? 이제? 네. 안 해요. 아기 아기 아저씨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전화기 가지러 가는 사이에. 네. 아기 아기 안 잃고 있었어요. 아 얘가 이한이구나. 네. 너무 고마워요. 안녕. 안녕 이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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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있다. 이한이 아줌마 만나. 아니 이한아 가서. 아니. 찾았어요. 우리. 이한이 아저씨 찾았어. 편이어서 그런데 사진 한 장만 써. 아 예. 하나 둘 셋. 이한이에게 기저귀 전달 완료. 이어서 두 번째 무료 난응도 성공.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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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랐죠? 몰랐죠. 오세요. 주혁아이들. 주혁아, 차에도 한잔하세요. 우리 지금 밖에서 너무 떨어가지고. 아, 불러세요? 오늘 날씨도 좋죠? 안녕. 이름이 뭐야? 동생 이름이 뭐야? 주혁이요. 주혁이. 동생 되게 잘 챙기네. 안녕. 아, 이거 기저귀 갈 때 됐는데. 제가 기저귀 하나 갈아 드릴까? 자, 한번 갈아 볼까? 아, 드리나. 어. 이렇게 오나? 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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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고하. 시안아, 아빠 오랜만에 기저귀 갈아 준다. 어? 나도 기저귀 찾았어요? 시안이? 네. 시안이, 시안이 쓰던 기저귀 지금 다 준 거야, 지금. 아. 아, 개구리 올챙이자 기억 못 한다더니. 아빠 그렇게 갈아 태우고 했는데 하나도 기억을 못 하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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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맙대. 많이 먹고, 나 전키가 축하. 아빠, 근데 나 그 동생 갖고 싶어요. 동생 갖고 싶어요. 동국 아빠, 시안이 동생 기대해볼게요. 감사합니다.